눈이 진짜 예쁩니다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나를 물결해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 겨? 아니 나는 이 나라의 대부 양양 어찌 일을 잘 해주십니까? 선거합니다 대부 저와의 양주가 먼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천기에서 활원 역할을 맡은 반희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가마를 타는 느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는 거야 장제인기가 동쪽은 양호자입니다 나에게 귀인이 봐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할의 동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냄새가 짙게 배인 걸로 보아 여정은 아닌데 살려 맞습니다 저 그리워드리는 화공입니다 홍천기라는 친구는요 조성안의 유일한 여성 화공이고요 굉장히 성격이 당차고 지독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친구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유형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화공입니다 신령한 화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